다 2개씩씩 형 원플러스5이면 진짜 싸지 않냐? 이렇게 되면 18,000원인데 8조각에 아까 먹을 거 사와서 우리 먹자 그럼 먹자 어쩔 수 없지 히깔찌기도 먹어야지 히깔찌기도 먹자 히깔찌기도 먹자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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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고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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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. 이거 몇 개? 와! 빠졌다. 98.6? 저거까지 찍어놔. 저거 근육. 자, 이제 내려와봐. 이거 뭐야? 32.8이 뭐야? 지방. 40... 지방이 32.8이면... 이거 근육. 이거 뼈. 뼈.